그러니까 간간히 소개됐지만 두 전문가가 조사한 좀 먼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쪼그라들 것이다 이런 걸 발표했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 예측. 그래서 2035년까지도 이렇게 이때까지는 성장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2070년은 너무나 까마득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런 고려 대상에는 크게 포함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사가 노후와 관련된 그런 장수리스크에 대비하는 투자법 이런 걸 다룬 기사인데 보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뽀족한 수는 없는 거죠. 이 김경록 고문 글을 제가 참 자주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노후의 이름들 자산을 관리하는 현재 만 60세 이상은 이미 노후 준비를 위한 폐가 완성된 만큼 자산규모나 소득원이 완성된 만큼 리스크가 큰 고수익 자산에 투자라고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결국은 노동시장에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지출을 줄이거나 평생연금이 나오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옳은 여러분들 옳은 제안인 겁니다. 김경록 고문다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줄어드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고령층들이 여러분들 늙어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점점점점 더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가총액이 다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담은 거네요. 이 본문은 인구구조 변화는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늙어가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네요. 그런데 특히 주식시가총액 전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리포트인 거죠. 노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국민연금 역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유했던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디멘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식시가총액이 코스피시가총액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70년대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가 전문가들이 언급 안 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을 조사하신 분이 두 분이 아셨네요.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하고 그다음에 현업에 발근 김경록 미래세 자산운용고문 이 두 분이 장래 인구 추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코스피시가총액이 2070년까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렇게 추정한 전망치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융시장 참여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미리 반응하는 만큼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초기 좀 밝을 테니까 2020년대 말이나 30년대 초반에 미국 주식 등으로 자산을 대거 이동하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국 자산시장은 좀 더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세환 교수님 말씀은 고액자산가들은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인구구성비 변화가 코스피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가지고 소액투자자들보다 빨리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한 거죠. 그 시점이 2020년대 말이나 30년대 초반에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산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분들이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칼럼리스트나 논평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전혀 고려대상을 늦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이 한국의 선거가 무너진 것이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거죠. 선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일당체제가 열리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형식은 다당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당제체제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전형적인 좌파 경제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고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원화가치의 하락 그다음에 포퓰리즘 높은 세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는 전혀 이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바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원화가치의 하락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정시에 만일 투자하게 되면 한국 정시하고 미국 정시나 다른 정시의 이름들 자기 자산을 배분을 균형 잡혀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언급 안 한 겁니다 마치 지금의 주류 언론들이 모두 다 선거 부정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없기 때문에 하는 논평이라는 것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어제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께서 2026년도 지방선거를 잘 관리하고 승리로 입가는 것이 이번 당대표의 운명이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대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거가 다 장악된 상태에서 2026년 여름 지방선거를 하면 당연히 패배하죠 누가 오더라도 그 자리에 패배할 수밖에 없죠 발을 묶인 상태에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어땠습니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169석을 여러분들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90석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산에 대한 논평도 김세환 교수 이야기 가운데서 논평도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그 이후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대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본인이 원화 표시 자산을 상당히 다각화해야 된다는 거죠 다각화하지 않으면 원화 가치 하락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체면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여러분들 뭐죠 진짜 자다가 봉창 뜯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김세환 교수님처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2020년 말이나 30초반에 미국 주식 등으로 자산을 대거 이동하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어마하게 늦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 다 뭐죠 준비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나이 든 사람보다 빠른 거죠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도 그냥 이익 때문에 하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암울한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야 개인적인 자유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논평 시간을 일단 점하고 간단하게 이런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 좀 재미난 3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많은 그런 반향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책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